자 미션 뭐뭐 사왔는지 보여드리고 쩔카봉 1인칭 시점으로 냉장고를 넣는 것일지 BGA 교육시켜줄게 니가 혹시라도 모를 BGA 대비를 위해서 응? 알겠지? 응 아 핸드폰 배터리였다 응 저거 충전시키는거 저기 있었잖아 응 금방 꺼졌네 자 이걸로 보면서 자 이걸로 보면서 하면 돼 자 이제 안주하여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찍으라고? 응 해서 모르는거 빨리 응 시끄리스럽게 사 어? 어? 아니 시끄리같이 진로랑 페라 그 꿀준거 내가 어제 배웠거든 아 네네 꿀주를 만드는걸 배워서 응 그걸 꿀주를 먹으면 되겠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 그거 비추지 말고 어떻게 알아라 그랬어 응? 냉장고에 넣는거잖아 응 삼성에 넣었고 그렇지 냄비랑 있어? 예 냄비 있어요 너 저기 괜찮아? 불닭볶음면 이런거? 응 괜찮아요 여자애들 안좋아낼줄 없더라고 그래서 불닭볶음면 좀 샀어 어 잘 있지? 응 응 그리고 나는 밥먹으려고 사리공산 샀어 응 두개? 두개를 밥? 밥? 그러게 밥이 없으신 정리당하고 사리공산 끓여줘 네 밥이 없으신데 어? 밥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밥은 김밥으로 대체할거야 아 그렇게 밥이 없으신데 피라민이냐 겁나 많이 사오셨네 아 아 이래서 그냥 20만원 받으라니까 난 이런게 불편해요 정국이 진짜 좋다고 했었는데 인정 사본적 있었지 아니 나는 그 채팅창이 댓글이 그냥 일부러 깔려고 하는뿐에 약간 이런 생각을 봤었는데 진짜였어 찐이었어 찐 아 진짜 아 나 몰랐어 되게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런 데 같은데서도 아 뭔가 찐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찐이야 특이한 사람이야 특이한 사람이야 특이한 사람이야 리얼찐 리얼찐 그러게 진짜 인정문 인정문 안 잡았지 제공 뭐 아 네 포트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방송 아니었으면 완벽한 찐이었어 우리여 예 그 으 으 으 으 으 으 안경내려봐 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 이제 들어왔는데 너누규야? 앵글 뭐하냐? 뭐 앵글을 어떻게 해야돼? 이거? 이거? 우리? 손 떨려 안경내려봐 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누구냐고? 대답하네 안경내려봐 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웃어 누구냐 교무자는 안되려? 만두를 안삼어 씻기 안경내려봐 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누구냐? 왜 1초 안에 꺼져? 왜 안돼 아 냄비를 그냥 두라고? 아 안경내려봐 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나 집에 있는 거는 그냥 지가 올려져? 옛날 거라 그런가 화살표? 안경내려봐 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부탄가스만 쓰니까 모르겠지 부탄가스만 쓰니까 모르겠지 음 어 됐어 됐어 불 다 끓여? 불 다 끓여? 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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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밖에 없어 아 여기 하나 있네 으 으 으 으 에 으 으 으 으 이기는 커졌는데 이기는 안 켜지는데? 더이상 누르면 안될 것 같아 아 탄내 나 그냥 이대로 둬야 될 듯? 과일 씻어? 오케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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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도 씻으라고? 으악 나 원래 이렇게 씻는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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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 먹어야지 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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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씻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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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두면 밑에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으 으 으 으 네 한 번씩 한 번 먹어봐요. 네. 초! 하나씩 들고 가야겠다. 뭐해요? 창에다 물어볼거라고. 저기다가 물어봐야지. 응. 그렇지. 접시에서 유튜브 플레이팅 좀 해놔. 네. 내가 물을 땐 큼지막한 건 이거. 왜? 왜? 아닌데요? 제가 봤을때 뭐 하겠는건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될 듯? 진짜? 왜? 왜 그랬어?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카메라 본다. 이게 무슨 토마토지? 써있잖아. 뭐 뭐라고 써있어? 컬러 애플 토마토래. 컬러 애플?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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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컬러? 응. 음. 음. 하나 먹어.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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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따 머리 좀 다시 묶어줄래? 네? 이따 머리 좀 다시 묶어줘. 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층에서 만나요. 여기 3층이잖아. 나중에 집에 가면 영상 한번 봐보자. 너 보면 깜짝 놀랄거야. 나도 처음에 보고 놀랐어. 이거 갑성한거 아닌가? 너무 자연스러운거야. 밖이 엄청 습하더라. 진짜요? 바닷가에 들어온가봐. 나 충전 좀 해놓을게. 네. 네.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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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목이 메여서 들을 사람 없어서 입술을 꽃게 몰고 다시 상편해줘 졸아와요 졸아와요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내게 올라가 올라가는데 문 다 열어놔서 크게 못버리는거야 문 밖도 제대로 한번 불어줘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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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기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내게 어때? 어? 어? 뭐라고? 졸같다고? 졸같다 이랬잖아 너 좀 편해졌다고 졸같다고 뭐라 그랬는데 와우라 그랬어? 그런 리액션 아주 좋아 코트 시누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여자친구 혼자 다 준비하는데 옆에서 뭐하냐 코트킹이야 파워라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재야 술문나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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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노래를 옛날에 진짜 많이 불렀잖아 기억나? 응 왜 박수 이거 튀겨야 돼요 뭘 무슨 말이야? 전자렌지 대우면 되겠다 무슨 말이야? 전자렌지? 전자렌지?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말 너무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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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그 인사처럼 그래 기대 눈 가린 채 모르는 척 떠나는 게 차라리 변할 테죠 변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 바람도 매일이 다른데 그래도 이 세상에 살고 싶단 행복을 준 거 알라하시코트 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 또 아프게 나비언니 너 불러줘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맞아 아 지금 다 좋아하는데 어 더워 나 에어컨 들어야겠다 에어컨 망가 음 나 왈 제이제에이치 제이크 0704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마을우스 김티제이 이미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오 오 아 다 많았대, 쉬고있어요. 산나이자트. 일할 때 정리하는 걸 도와준다. 다른 할 일을 도와준다. 정리 싹 다 했어, 나는. 아, 진짜? 응. 정리할 게 있나요? 정리할 게 있냐고? 응. 말 그따그러요. 고래사왕옥이랑 이거 저거 좀 준비했어. 응. 고래사왕옥 진짜 맛있는데. 응. 현동이 비읍, 샌드 천식이, 미리 선물 받은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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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쓴 거야? 배짱마사 선생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응. 여성분 지금 신변에 위협이 느껴진다면, 입 한 번 해주세요. 에이, 냄새 뭐야? 응. 불닭볶음은 냄새 나머지인데? 나도 이거 이따 한입만 주면 안 돼? 아니, 이거 뭐. 이건 네 거고, 저게 내 거야. 응? 이게 네 거고, 이게 내 거라고. 응. 네 면주한다고 했잖아. 나는 밥 먹을려고. 응. 응. 얘는 뭐, 국물만 있던 거야? 응? 안에 건더기 하나도 없대. 여기 있잖아, 이거 나중에.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어. 아 진짜? 응. 이런 씨왕. 원플러스 원인 이유가 있었구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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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도 좀 사왔고. 응. 갈아만든 데도 좀 사왔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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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응. 응. 종이 너는 H.O.T 좋아했어? 잭스키스 좋아했어? 아니면 뭐 좋아했어? 핑클 좋아했어? S.E.S 좋아했어? 저는 그 세대가 아닌데? 5살 차이인데? H.O.T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 초등학교 1학년 때?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어 G.O.D도 몰라? 제가 G.O.D까지 알아, G.O.D부터 G.O.D? G.O.D, H.O.D, 이런 거 같이 돼? 흰화, G.O.D, 잭스키스, H.O.T, 뭘 좋아했어? 난 G.O.D 좋아했던 거 같아 G.O.D? 옛날에 6학년기 난 네가 싫어졌어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 이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날 다 본래 아니, 야! 그래, 이랬어! 이래야만 했어! 거짓말을 했어! 내가, 내가, 결국 너를 울리고 말았어! 하지만 내가, 이래야만 잘하라! 저의 마음은 정리할 수 있을까? 저저씨이벌 돼지넘 뒤집치고 노래 처 부르는 모습 생각하니깐 꼭 뒷때리고 싶은데 없음을 일사자는 네가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 위해 넌 나도 잘 알기 위해 임아! 네 잘 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그래 나를 괜찮아 그만 그만 너 왜 눈치 봐? 응? 아니 난 그만 나 정말 실망이다 왜? 아니 나 눈치 보는 게 아니야 난 너무 뇌절로 없는 네 아니 나도 나 된장마사 면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죄송한데 일단 얼마신가요? 전장마사 면대님이 별풍선 10간만원에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인이나 모르겠는데? 모르는데요? 진짜 나 중간중간에 잘 못 봐가지고. 7명인데 치킨 2마리? 아 진짜? 닭백죽 2마리가 아니야? 비복과 같이? 백숙 2개? 백숙 2개? 백숙 1개? 백숙이 엄청 큰거 아니면 행상처리 아닌거 아닌거 같아. 과자필라이터 와, 저흘이 너무 좀 먹으면 돼. 저 텍스는 좀 더 텐데. 집사2장 휴라이트 개념 맛 쌓아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각자 다 됐어요 자 죽을때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네 이 오빠 칠이 있는 거야? 응? 칠이 있는 거야 칠이 있는 거야 한 번만 사 두 마리인 시킨 거야? 나? 응 그런 적 없는데? 응 뭐 이렇게 싱거지 하는 말 고집을 때려 다 믿어 응 그런 적 없어? 응 배가 너무 나왔나? 아 이거 그거 안 갖고 와버렸네 아 이거 밑에 있어요? 아니 됐어 가지고 오지마 있으면 편하긴 하겠다 인정 응 가이 가이 가이고 어? 응 나 대체국만 찾아오고 있었는데 근데 가지고 오지마 인줄 알아? 응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차피 쨔지고 오는 거잖아 응 이렇게 하면 돼지 이렇게 하면 돼지 이렇게 하면 돼지 이렇게 하면 돼지 여기 제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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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어봐야 돼 와 살겠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불기다 그래도 후라이팬이 잘 했네 난 후라이팬이 넓게 끓이려나 아 진짜? 그래도 라면은 잘 끓이네 저기 접시 줘볼래? 니꺼 니꺼 니 접시 응 싸 뭐 먹을까 술을? 꿀주 내가 그거 해줄까? 꿀주? 응 내가 배웠어 전 밑에 있어요 전 밑에 있어? 응 아니 그 유리컵으로 완전이다 완전 응 오케이 굿 형 10분 어쩌고 있잖아 응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좋다 물 다 묻혀 먹고 아주 쉬운데 이거 봐봐 자 이제 꿀주를 만들어 볼게 응 자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이거 꿀주려 안 섞어도 돼 응 어 우리 쇼핑밥과 응 응 진짜? 안 피곤해? 괜찮아? 응 응 응 응 첫 잔 만큼은 들어 어 이거 뭐야 자 첫 잔 아이고 아이고 500개를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너도 리액션을 안해줘 응 아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더 있을까요? 나 씻고 걸거야 씻고 걸거야 입에 대기 전까지는 씻고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씻고 걸거야 더 더 있을까요? 그래도 500개 한번 터졌는데 네 한번만 더 네 한번만 더 눈 감상 하늘 날 소리되는거야 지금 크 하 하 아 애드벌룸 감사합니다. 첫 잔만큼은 우리 코빡이들 진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행이 데리고 와서 오늘도 이렇게 방송하게 됐는데 저한테 굉장히 있어서 좀 뜻깊은 날이거든요. 제 로망 중에 하나였잖아요. 뒤에 이성을 태우고 여행을 하러 오는 거. 오늘도 이렇게 이행이도 왔고 너무 좋은데 이 좋은 날 정말. 정말. 아이 노블레스 아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그것을요? 계속 터지네. 그럴까요? 그러면은? 아 진짜 진짜 딱 정말 1분만 기다려 볼게요. 우리를 축하해 주실 우리 체가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 또 500개로 우리 혁이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씻고 갈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혁이님. 고마워요. 씻고 갈게요. 혁이님. 고생했어. 네. 오빠 맛있어. 오빠 맛있어. 음. 되게 맛있어. 응. 안주 알아서 맛있겠죠? 완전 맛있다. 맛있어? 응. 너 이런 거 좋아해? 뽀딱뽀딱. 응응응. 맛있지? 맛있지? 맛있겠네. 응. 잘 끓였어. 야. 빨리 이거 올게. 아 매워. 좀 맵긴 하다. 응. 술 못 먹겠구나. 응.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래. 너 꼬시만 먹어. 응. 응. 네. 기가 막힌다. 아 아 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오빠가 안 따로 된다고 나? 응 아 괜찮아 두 개만 먹고 있어 아 배부도까지 하고 뭔 일이래요? 응 맞지? 응 자 이제 카페 올라온 귀신 한 번 봐볼래 진짜? 응 지금 보고 싶지 않아? 여기 떠나는 순간을 보여줄까? 아니야 내일 가는 차 안에서 봐봐 응 그래 응 응 와 약간 대단해 무서워 근데 아직도 약간 의문이 안 풀리는 거는 나는 이렇게 바베큐장에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 응 근데 저기는 3층이잖아 응 바깥층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얼굴이 오빠? 응 근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걸 합성할 수가 있나? 응 쉽게도 하고 진짜 맑게 똑같이 뚫려지고 한번 봐봐 진짜 그렇게 막 되게 저렴한 건 아니야 봐봐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너 내 얼굴이잖아 이게? 응 아 이게 너라고? 내가 비친 얼굴이잖아 아 진짜? 이게 네 얼굴이라고? 응 그래 고생견례팬감님이 별품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용떼용사음이 생각하는 거 아니지? 형 걱정났다 응 응 너 어때? 이상하지 않아? 이거 씨발 오잔데? 그치? 응 멀려나? aula 어디야? 어디여 semaine? 호시én 우린 야 넌 tellement 아 진짜 놀랬어 진짜 아 죄송해요 죄송할까요? 아 구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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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띄우 맛있게 쇼펌 너 이거 조금 조금 마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 사줄게 그리고 내가 첫 잔을 좀 이상하게 깔았어 응 진짜 딱 이 정도야 그래야 꿀 그래 음 토마토 너무 좋아 응 근데 여자가 막 되게 웃으면서 근데 너 같아 너가 이거 나잖아 하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의심해 씨앗이 그래? 응 너야 너 나 한 거 같은데 하지마 무릎 조심해 왜 상처 났어 거기 허벅재 허벅재? 여기? 아까 너가 긁었어? 네 손으로 긁어서 그런거야? 응 응 이거 맛있어 이거 고래소 한번 먹어보자 응 달지? 꿀 좀 맞지? 응 이렇게 하는거야 응 응 코트 무궁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나는 소주 한잔에 맥주 한 방울이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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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응 굳이 그러신다면야 응 토마토 모래줄게 토마토 모래줄게 토마토 진짜 크다 응 아이씨 아이씨 오빠 놀래 편한거 엄청 진짜 나 올리고 잘해 나 올리고 잘하는데 전에 랄프한테 그 지랄 했었거든? 응 그 옆에 랄프의 바룩이 있잖아 응 야 뭔 소리야? 잘 모르겠는데 이래 내가 랄프는 막 이러고 있다가 하늘방 이렇게 눈을 보고 있다가 저쪽으로 하고 어 이렇게 하면은 어 랄프가 아아 지금 피콜로 소리 엄청 엄청 발작하는거야 내가 눈 크기 때문에 좀 무서워 응 맞지? 진짜 랄프 입에서 고라니 소리 나오니까 엄청 웃겼거든 내가 자주 치는 장난중에 하나야 응 그렇게 잡지마 그러면 체온이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를 잡는거야 응 여기 이렇게 봐봐 와인도 와인잖아 너 와인 먹어봤어? 와인이랑 하나 대봐 와인? 와인? 항상 와인 흐흐흐흐흐 아 무슨 로만의 꿍띠도 안 먹어보고 그런 일이 아니 아 아 응 하아 맛있다 와 이게 너무 맛있다 응 술도 더 빨라신다는데 나? 나 원래 좀 빨라 음 난 속도가 굉장히 빨라 음식도 술도 그리고 사랑도 어때서 방금 약간 하아 rael 구상가 느낌 났어? 하 competitive 짤만 해 줘 난 너 안 먹어도 돼 ento 하ㅏ 야 고래사 호박 사우기 되게 잘했다는 green BREĪ 이בה 부산 가면 항상 먹는거야 부산 자랑이거든요 안먹을래 아쉽다 사실 냉장고를 좀 들어줬기도 하고 내가 지금 아까 속도 안좋고 그랬던게 어폐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거 같아 너도 이렇게 어깨가 수그러기는 하는거 아니야? 응? 귀가 큰거 같아 응? 이러고있어 그럼 이러고있어? 봐봐 이러고있어? 아니 그정도 아니고 그냥 가슴 봐 응? 나 눈 봤어 왜그러면 왜 이렇게 위아리를 훑어봐 와 여자만 그런느낌 받는거 아니거든? 남자도 그런느낌 받으니까 조금 자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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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만 봐 뭐하는거야 정말 아니 아니 다들 좋아? 어 킴박장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운다람이 오늘 왜그래 야 운다람이 오늘 왜그래 봄안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있다 분분한 낙화 한자는 떠나간 너를 위하여 코르콜리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리들께요 그리고 다른 한자는 이 모든걸 알고 예견하신 알라를 위하여 응 외웠어 킴박장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그만해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킴박장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이미 추월하여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이미 추월하여진 나를 위하여 앞으로도 그렇게 리전해주면 안돼? 너무 좋아 리전해자네 진짜? 너무 멋있어서 미안해 조금 자제해볼게 미안해 조금 덜 멋질까? 조금 덜 멋질까? 어? 더 멋져져야돼? 어떻게? 어떻게? 방송간에 좆같은 소리 좀 그만해? 너 되게 신기하겠다 근데 찐따 소리 안 듣게 내가? 난 찐따 그샷인데 나 진짜야 오빠 왜 그래? 나 왜 그러냐고? 응 원래 이런거 몰랐어? 나 9년동안 너가 날 방송 봤으면 알잖아 몰랐다 이렇게 찐따 할 줄 몰랐어? 그거 알아? 아니 오빠는 말도 잘하시고 응 왜왜? 좀 실제로 보니까 말도 잘하고 젠틀하고 좀 멋있고 부를 줄 알았는데 멋있다기보다는 좀 애새끼 같아? 응 아니 막 애새끼같은거 같아 어 그냥 좀 모르겠어 난 니가 싫어졌어 우리 이만 헤어져 다른 남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기간티아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총리가 불법인가 다 가져가 근데 약간 호덕호덕해서 게맛이 있는거 같아 응 소스가 면에 싹 배었어 맞지? 응 잘하네 아니 정말 이 불닭볶음은 정말 잘하시네 저는 이잉이랑 달달하고 싶지 않아요 달달했으면 진작 달달했겠죠 이잉이는 좀 오랫동안 보고싶은 그런 동생이네요 얘 뭐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 너가 했던 기대가 뭐였겠어 재밌게 해주겠지 즐겁게 해주겠지 오늘 충분히 즐거웠어? 응 아이씨 너한테 뭐 얘기 안 물어봐야겠다 나 너한테 이제 아무것도 안 물어볼래 대답이 너무 미지근하잖아 아들 아이씨 에이 아이씨 아이씨 유지근 아이씨 아이씨 포킹 김퍼 이거 밥알이 김에 앉아붙은 것처럼 너에게 붙어있을래 날 말아줘 날 눌러줘 안주 사우면 센스 기가 막혔다, 인정? 응 그치? 과일한 수도 괜찮은데? 응 센스 지리지 않나? 암바사에 갈아 만든 데 데미소다에 근데 음료수는 다 네가 처먹네 암바사 내꺼야 왜? 왜? 왜 까고 지랄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걸 어떻게 나먹어 이걸 너나 먹자고? 야 너 이거 다 까고 네가 입에 다 댔잖아 야 위생관념이 없어 야 그럼 내가 너 까놓고 홀짝홀짝 했는데 여기 네 타입이 다 먹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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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그럼 내가 이렇게 먹고 네가 데미소다 먹고 그랬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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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맛있다 응 암바사는 입 안 댔어 응 응 아 너 저 자니 아니야 너 술 그만 먹어라 응 왜냐면 잠도 많이 못 자는데 그 상태에서 술 먹고 그러면 진짜 응 술병 날지도 몰라 나 요즘 술 너무 많이 먹는다 응 일반인들이 뭐 그렇지 뭐 얘한테 뭐 엄청난 방송감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일단 왓고는 방송감이 너무 좋고 채팅창만 보고 있는 이 눈 시선이 항상 여기 향해있는 이 눈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특징이랄까요 근데 보면 귀여워요 일반인들이랑 다시 방송하면 그 배려를 해줘야 돼 저는 시선이 어딜 향하냐면 카메라 한번 보고 모니터링 한번 한 다음에 이인이 잔 한번 보고 이인이가 먹을 안주가 몇 개 남았는지 습 보고 그리고 내 잔 보고 시선이 여러 곳으로 향하죠 네 코트 코박종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이랑 대화 좀 해라 코트 노잼새끼야 네 뭐라고요 코박종님 이인이랑 대화 좀 해라 코트 노잼새끼야 근데 이인이는 현장 견학학습 온 것 같은 느낌이라 그냥 가만히 둬야 돼요 얘한테 말 시키잖아요 되게 영혼 없는 대답들만 나와서 이제는 그냥 이인이한테 그냥 두고 저도 보는 거예요 그냥 관상용 게스트 이건 절대 까는 거 아니야 알지? 응 응 근데 이건 좀 아니다 그래도 짱이라서 좀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 맞지? 응 난 네가 더 찐따 같아 진짜? 응 여기 불닭볶음면 소스 이렇게 붙여놓고 응 그럼 네가 더 찐따 같아 응 김배 음 음 먹었어? 이거 오빠도 아냐?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야 응? 하나 줄게 하나 줘? 응 하나 줄게 큰 마음 썼다 야 안주에 네 거 내 거거든요 아휴 응? 꼭 가면 너무너무 이제 좀 좀 좀 좀 소심해 네 거 내 거 이놈초장 야 진짜 맛있는 거니까 하나 안 먹어 알았지? 응 알겠습니다 이따 먹을게 아 진짜 김밥 돌았다 아니 편의점 김밥 이렇게 맛있다고? 나도 고추참치 김밥이래 개 맛있어 응 음 와 진짜 맛있다 고추참 김밥 편의점 김밥 기대치가 없잖아 여러분들 편의점 김밥 기대치가 없잖아 여러분들 편의점 김밥 기대치가 없잖아 여러분들 이거 짠 할 때? 응 이런 말 해도 될까? 응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말소리보다 장소리가 더 크다고 그럼 니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되다 니가 말이 없는 게 더 민망해서 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 말곤 걸어줄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대형님이지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빨리 걸어줄게 이제 알겠지? 진짜 없네 귀엽고 철양한 인간아 잉아 내가 오늘 진짜 기분이 좋아 아 그래? 어 에스데드지에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 있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될까? 너 육수잖아 응 너 이거 약간 원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응 공부 잘했구나 어? 응 왜? 직장이? 그래도 지금 너 번듯한 직장이고 너 얼굴 얼마나 나와? 응 세구 세구도 240 세금 다 떼고 240? 응 야 너 능력녀네 능력녀네 저거 아니야? 아 회사 다니는 지 얼마나 됐는데 나? 아 6년 6년? 응 이야 아니 세금을 다 떼고 240면은 거의 300 수준 아니야? 세전이면 응 그렇죠 잘 보네 잘 버는 거라고? 어 그럼 응 6년 동안 회사를 잘 다녔을 정도면 너는 사회성도 있고 응 아주 괜찮은 사람이네 응 어우 난 너 이렇게까지 멋진 사람인 줄 몰랐다 진짜로 응 멋있어 나는 솔직히 여태껏 번번한 직장에 있는 여자랑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응 너 20대 여자랑 만났어? 나? 응 그치 나 30대 만난 건 네가 처음이야 내가 만난 30대 중에 제일 이뻐 뭐 왠지 그거 알아? 욕 같아 어? 욕 같아요 왜 욕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욕이에요? 왜 물타기 해? 그렇지 않아? 아니야 야 요즘 30대가 20대가 더 이뻐 그리고 그리고 나는 이상형이 말 잘 통하는 사람이거든 일단 너 이해심 배라신 너 이해심 배라신 너 이해심 배라신 네 뭔가 그래도 너가 30대라서 그런지 말은 좀 통하는 것 같겠네 응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어 그때까진 좀 말이 안 통했어 아 여자들? 응 그니까 나는 다 맞춰줬지 근데 그게 눈에 다 보이지 야 뭐 이거 이렇지 않냐? 라고 하면 아 맞아요 그래요 이러면서 맞춰주는 게 나 참 별로였어 굉장히 신종적인 여자를 만났나 보네 그동안? 응 그랬던 거지 넌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너? 내가 그때 우리 영통했을 때 너가 3년 동안 솔로라 그랬냐? 응 3년 동안 연애를 못해 봤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내가 첫 번째 통화했을 때 우리 사실 원래 토요일날 만나려고 했었잖아 응 근데 거기서 내가 사실은 컷 했잖아 그렇지? 컷 응 그때 내가 컷했던 이유가 왜 자존심 상해? 나한테 컷 당했다고 그러니까 응? 아니 계속 얘기해봐 너 좀 졸리구나 아니 아니에요 컷했던 이유가 3년 동안 연애를 안 해 봤으면 이건 내가 봤을 때 완전 무지목매한 거라 어? 그래서 어이 연애 세포가 3년 동안 연애를 안 했으면 외로움을 안 탄다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우 얘 뭐 맞나봐요 의미가 없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너 나름대로 똑같으면 네가 원하는 남자 상황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네 외모에 접근 안 하는 남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나는 일반이시고 정말 이뻐 응 진짜? 응 너 진짜 이쁜 편이야 너 채팅창에 너 이쁘다고 하고 그런 거 못 봤어? 나한테 난 들리는 남자가 없는데 들리는 남자가 없었다고? 응 너 진짜 이쁜 편이야 그럴 수 있지 응 너는 들리는 남자가 없어서 3년 동안 솔로였던 거야? 응? 그러면 들리는 남자가 있었지? 응 그래 들리는 남자가 없었다고 야 그거 기만하지마 응 응 그래서 나는 사실 그래서 저 들리는 남자가 없었다 이런 걸 떠나서 너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으니까 응 사실 뭐 그때 네가 3년 동안 제일 결격사유는 그거였어 우리 그때 처음에 못 봤을 때는 결격사유? 응 고급단어 거기서 약간 좀 약간 불합격이었어 응 근데 다음날 바로 회했잖아 이랬거나 저째거나 생얼이 이렇게 이쁜데 아 쎈얼이 이렇게 이쁜 여자를 내가 만나본 적이 있던가 응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아 연락할 걸 엄청 후회했어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그때 첫 번째 얘랑 영통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깠어 까고 나서 토요일날 방송할 때 내가 얼마나 후회했었어 채팅창에서 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얘한테 또 연락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고 또 거기다가 운좋게 또 연차까지 오늘 날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니까 응 이렇게 해서 오니까 결론은 뭔지 알아? 응 어쨌거나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걸 떠나서 만나봐야 안다 사랑은 응 난 그걸 느꼈어 응 응 응 넌 이미지가 어떠냐면 넌 이미지가 어떠냐면 응 털털하고 응 솔직하고 가식이 없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 응 응 사실 여자라면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응 응 대화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데 내가 너한테 말 걸어달라고? 응 나한테 말 걸어달라고? 내가 니 뭐 워키토키야? 응 내가 무슨 너의 계속 말 걸어졌으면 좋겠어? 응 싫어 내 입 아파 응 너한테 말 걸는다고 별풍선이 떨어지니 뭐가 떨어지니? 리액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응 응 응 맞아? 응 뭐하는 거야? 너 사람을 우습게 보이니? 응 아니 아니 괜찮아? 못자고 한 마리 응 하자 하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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